아 여기 계시잖아 또 여기 또 계시잖아 네 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원 엔지니어링님의 막내 박대성입니다 난 대성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대성아 뭐 이런거 하는거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아 그렇게 나와야지 아 알았어요 대박이야 대박이군 어 아니 딱 봐도 이분은 대박날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복덩이 같아 저는 사장님을 제치고 사장이 되겠습니다 오오오она 아니 사장님 꼭 이렇게 회식을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어 배포가 있어요 꽃입니까 크게 될 뿐이에요 대성 어 크게 될 뿐이야 제목이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하지 말래요 암말도 하지 마세요 암말도 하지 마세요 아 좋아요 원엔지니 형 자랑 좀 해주세요 사장이 될 때 보니까 나중에 저희 사장님은 사장님이 두 분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할까요 뭐를 줘요 돈을 술을 줍니다 술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랑을 주십니다 너무 좋네 내가 봐도 이렇게 성격이 좋아요 떠오르는 별입니다 떠오르는 별 자 불러주는 애가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버전으로 갑니다 이적버전으로 네 이적버전으로 아 이적버전은 좋아요 모두들 우셔야 됩니다 네? 울으셔야 돼요 아 감정때문에 자 박수 우리 아군 박수 적군 박수 아 감정때문에 아 감정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우회 없이 사랑해 너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새로운 꿈을 꿨다 말해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꿨다 말해요 말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좋으셨나요 사장감 사장감 축하드립니다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집에 갔어요 주무시고 있습니다 전부 다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이분은 유일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해요 고맙습니다 어 장티 장티 오 조 천 천 천 천 천 아멘